M4CQB 모델 M4CQB 모델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지난 주말 블리츠 팀의 축사필드에서 게임을 뛰고 왔습니다. 이날은 QL사에 M4CQB 모델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다가오는 적들에게 탐지되어 다시 풀수반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중간에 엄폐물 한 명 있어요. 적들에게 포기당할 전사였습니다. 4, 3, 2, 1, 게임 시작!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컨테이너까지 달려다가 다가오는 적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총에 이상이 되었습니다. 후에 확인해보니 모터를 조금 강한걸로 바꿔서 회로에 잠시 무리를 줬던걸로 추정됩니다. 일단 필드에서는 사용을 준비하고 이 다음란부터 다른 총으로도 게임이 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컨테이너까지 달려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QL 앰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제 주무장인 RS 안보이바 전동건으로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적 베이스 근처에 숨어있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 근처에 풀숲에서 적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파고닷방 빨간 컨테이너 한 명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팀 팀 팀 팀 팀 팀. 내려 내려. 시작. 컷컷컷. 모든 적을 잡으면서 아온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주요 철근 구조물 위에 올라가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들어졌습니다. 할 수 있다. 뭐 겁나 할 수 있다. 뭐 겁나 할 수 있다. 나 약간 미역게까지 하니? 약간 미역게까지 하나? 아씨 내물 막히네 이거. 아이고 있어. 그런데 각이 안나와 여기서.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아 나야 호시. 호시. 혼드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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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іс이이효. 배터리를 바꾸던 중 스톡에 배선이 씹히면서 피복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계속 사용시 총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가져왔던 디보이 PDW를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풀숲으로 나가 적이 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풀숲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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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